남매 새끼! 네! 저희가 지금 어디 나와있죠? 강원도 동막이잖아! 못 봤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네? 웰컴트 동막! 그래서 우리가 꽃게, 조개, 여러가지 해석물을 잡아서 좀 이따 직접 해먹어 들어! 좀 이따 직접 해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잡아, 최대한 많이! 나랑 다 잡을게! 나는 이런 거! 나는 꽃게랑 이런 거 잡아야 된다고! 너는 여기! 이건 무거워! 이건 30kg 가까이 되는데 난 수색대 나왔잖아 나 두고 가지마! 가라고! 야! 본인이 잡는 것만 먹어라! 이게 순꾸놈이야! 여기 있을거야! 야! 어? 4개 할래? 누가 더 많이 잡아? 4개 할래? 4개 할래? 4개! 목! 목 봤어? 네! poster 어? 가만있어봐 여기서 이거 하면 좋겠다 나 다리가 안 빠져 뒷발부터 빼래 나만 안 나오는 거 같아 아 힘들어 잠깐만 반대로 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일대 하지 말라고 미친놈 빨부터 빼라고 빨리 실어 이거 튀겨가지고 내가 일부러 튀겼냐고 어 됐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드네 아니 저거가 안 씻겨서 자력이고 나날이고 이게 안 씻겨지자고 장을 만든다고? 야! 니가 일어나라구 아니 이런 일이 필요하면 똑바로 죽혀 알았어 어떡해 나 못하겠네 이걸로 먹어도 우리 잡아야 돼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놀아! 노랫살이야 안녕히 계세요 아니 잡으라고 유희야 제발 좀 얘네가 밑으로 침나봐 유희야 그 흙을 왜 담는거야? 내가 강아지 행정으로 사줄까? 마지막 게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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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다 울다 아이씨 돌이래 얘는 콩만 들어야 돼 엉덩이 쭉쭉해야 돼 여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조용히 해 카나리 야! 얘 도망가 귀가 달렸어 형이요 이곳은 무너머리 웃음 여기도 있을거란 말이야 조용히 해 카나리 그냥 도망가 소년나 야! 왜? 야 여기 있다! 진짜로? 엄마 제대로 해! 나한테 저러지지 말고! 알았어 알았어 아까 눈이 많이 잡으시던데? 사람이! 멀리 가야 되죠? 네 빨리 오세요 우리 여태까지 갯벌이 빨리 타고 있었어! 멀리 가야 되는데! 빨리 나와! 아 그 말 진짜 말했어 봐! 아 이게 나도 몰랐어! 갯벌이 뭐 여기 사냐? 오빠! 오빠 일로 와봐! 왜? 일로 와봐! 이거 이상해! 뭔 소리야! 빨리 타! 오빠 이게 장어가 찢어졌어! 뭔 소리야! 장어가 찢어졌어! 야! 야! 우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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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진짜 찢어졌는데? 내 발이야! 야! 아 장아 진짜 찢어왔네! 큰일 났네! 어떡해! 일단 잡긴 잡아야 돼! 요즘은 장어가 이렇게 듣는 거야? 누루야 이리 와봐! 어 잠깐만! 내 친구! 이름 뭔데? 철수 철수 이렇게 하자! 우리 앞에 인천하에 수산물 투자 있거든? 거기 가서 조개랑 크랩 이런 거에 다 사 맞아 여기 킹크랩 살잖아 그러니까 산 다음에 여기 잡은 척을 하자 걔 날 거 같아 근데 뭐지? 아니 몰라 어차피 잡은 척해 근데 어차피 다 갯벌에서 나는 거잖아 갯벌에서 전부 다 가 킹크랩하고 조개 물고기 다 여기서 나니까 사올게 내가 새우더위 있잖아 여기 블랙타이크 큰 거 사라 카메라 다 껐지?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거 안 잡히면 너 어떡해 다 있어 내가 가져올게 이러면 되잖아 빨리 와! 나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지? 짱구 원장님 짱구 원장님 짱구 원장님 불이 낮게 뛰어갔어 플레이 플레이 조재훈 제가 이거를 갯벌에서 잡은 척을 할 거거든요 아니 뻥치잖아 큰 걸로 하나 주시고 서비스로 저기 낙지 낙지로 서비해달라고? 낙지도 뻘에서 잡은 척을 할 거라 낙지로 잡은 거 맞아 얘는 진짜 커 야 유희야 샀어? 어 샀어? 샀어 배 빨래서 나올 만한 거 다 샀거든? 혼난 척하면 돼 야 유희야 시작할게 어 해 어? 어 해 야 유희야 잡았다! 우와 뭐 잡았어? 야 낙지 우와 대박 우와 와 여기 우리 낙지가 뭔데 우와 잘했다 야 유희야 한 마리 더 어디? 우와 우와 여기 낙지가 나오다니? 야 이거 봐봐 한 번 만지기만 해봐 진짜 왜왜 뭐가 오빠 오빠 나 새거 타렸어 우와 야 저거 잡아봐 알았어 자르치봐 응 우와 오빠 이거 우와 오빠 여기 못타기를 했어 우와 오빠 여긴 보물이야 와 진짜 대박이네 우와 오빠 잘 잡혀있어? 우와 우와 대박 야 유희야 오빠가 여기서 1등일걸? 우와 킹크랩이야 야 이거 좀 더 채워먹을래? 좋다 오빠 근데 배가 왜 이렇게 깨끗한 것 같은데? 이게 쥐가 씻어 왜냐면 어 좋아 대박 야 저렇게 오빠 갑자기 포자가 어디있어? 이거 하하하 어떻게 한 마리도 오자 오빠 오빠 근데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? 뭐가 뭐 우리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이해해 주실거야 구독자분들은 근데 우리 꽤 잘했어 연기 기분 좋은 척 해봐 잘 먹어줄게 기분 좋은 척 해봐 기분 좋은 척 해봐 킹크랩 야 킹크랩하고 새우 야 너 새우 대박이였어 아까 그치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엔딩 그거 하고 어 하 하 네 입을 다 줄까 지금? 네 입을 다 줄까 지금? 야 유희야 light iam 야 야 나는 꼭대어 ㅋㅋ ㅋㅋㅋㅋ ant bring